나는 꼴찌로 할게. 오, 왜 그래. 꼴찌로 할게 네가 꼴찌 수도 있지. 해봐라, 박스 세븐. 바람을 위해야돼. 저기는 별로 양반을 줄 거야. 바람은 아니지?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, 그만 물어봐. 아내로 사기 치잖아. 형, 이 인생 왜 이렇게 사기 치는 거야? 재밌잖아. A few moments later. 번들고 어떻게 가? 아, 사기다. 너는 너의 인생 사기 쳐도 안 되네. 님, 님아 왜 안 줄 임마. 시리 세븐틴의 리더야? 리더냐고. 왜요? 이거 무섭게 말해. 이거는 약간 미끼인데 내가 이 형 어제 생애 점을 사줬거든. 나한테 잘 챙겨준단 말이야. 갑자기 나한테 잘해줬었어. 최근에 가장 고마운 멤버가 누군가요? 그랬을 때 순간... 그래. 안 나가면 이제 그만큼 너를 고마워하지 않은 거지. Where's me? Yeah.